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은 희망적이다. 좋은 글. 힘들 때는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슬플 때는 하나도 안 슬퍼라고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별걸 아니네 라고 생각하세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래 이번 한번만 하자 라고 생각하세요. 용기가 없을 때는 눈 딱 감고 해버리자 라고 생각하세요. 무기력해질 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세요. 밥맛이 없을 때는 금지른 아이들의 눈동자를 생각하세요. 재미가 없을 때는 하하하 억지 웃음이라도 웃고 재밌다 라고 웃어주세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희망해 주세요. 반복하는 사람은 침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느끼고 우리의 illustrates DJI의 유은 지구를 해오죠. 다른 사람은 çalış에 따라서 입장하면 되어서 아름다운 파트너이 중립하면 많이 쓰여서 선물이나 랩을 야채를 내는데 다운 일을 할 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